양기종, 썰린저 쪽으로 트윗. 제라드 썰린저 올라갑니다. 득점! KBL 첫 득점! 터치가 상당히 좋아요, 선수가. 아직까지 적응이나 체력적으로 힘들 겁니다. 오늘 시합은 조금 그런 적응이나 체력적으로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김현수 수비가 떨어져 있습니다.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양기종 리바운도 따냈고요, 빠르게 올라갑니다. 비하인드 백드립을 변준형 줄 데가 없습니다. 이재도에게. 다시 썰린저 더블티어 맞습니다. 올라갑니다. 벌라인 클러치 득점! 다시 한번 제라드 썰린저. 네. 근데 어떤 사람을 세워주고. 이프리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들! 이 영상은 의완을 헷기 위하여 박자.